이 분은 우리 단장님 같이 안 생겼지만 그래도 단장님 아까 코수염 시엽게 저분이 단장님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좀 바꿨다 할아버지? 할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수염한 할아버지가 보니까 자 우리 평택 풍물단 단장님 자 우리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많은 공연물을 준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죠 제가 자 오늘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시고요 또 특히 대부를 맞아서 달이 떠오르기 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큰 복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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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